그래서 A에 16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왓쉬 왓쉬 그럼 이 친구가 왓쉬라는 소리가 나는 이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W는? O O A는? A A SH는? C죠 SH는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낸다? A가 내는 내가 이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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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A, O 중에서 뭐 됐죠? O가 됐죠? O가 됐죠? 왓쉬죠 왓쉬 A가 됐죠? A, A, O가 된 거 아니구 O 됐습니까? 왓쉬 우리가 봤는데 A가 맞네? 오케이 다음 이 친구는? X X 그렇죠 이 친구가 X 되는 이유 A는? A X는? X 합쳐서 X 오케이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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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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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A 냈고 X는? 오케이 그거부터 소리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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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X가 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X고요. 오케이. 이 친구는 그렇지. 오케이. 얘가 소리 나는 이유. W는 O. H는 그렇죠.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흐 소리 갖고 있는데 흐 소리가 힘이 없어서 사라져버렸고요. I는 E. 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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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된다? SH는 CH는 CH는 CH CH는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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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F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 F하고 똑같은 소리. F 그 다음에 TH는 TH는 TH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TH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혀를 살짝 물라고 했죠? 그래서 혀를 살짝 물고 낼 수 있는 소리가 뭐예요? TH는 TH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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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H가 다 들어가는 소리들 중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중에 CH는 CH WHICH WHICH 그 다음 이 친구는 ZEST Z Z Z는 S E는 S S T는 합쳐서 ZEST E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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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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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는 x 중에서 x 됐고 i 는 뭐 중에서 i, e, o 중에서 e가 됐죠. exit 이 친구는 box b 는 b, o 는 x 는 그즈 x 됐죠. o 는 여러 소리가 없네요. o 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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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가 됐죠. 영국 사람들은 box 라고 발음해요. 미국 사람들은 box. box. o k, 얘는 fix. o k, f 는 근데 f 소리는 것도 있지 않나. 소리 내는 거. f 말이에요? o a 뒤에가 h 였는데? o a P가 F죠. 근데 H가 오니까 F가 되네요. PH였어. 오케이. FIX. 오케이. 얘는 YELL. 그래서 Y는 짤막. E는 E. LL은 U. 합치니까 YELL.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오우. I, E. 짤막. 중에서 뭐 됐어요? 여기서는 짤막대크.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E. E 중에서 E가 됐죠. 얘랑 합치니까 예가 됐죠. 예. 이런 거에요. YES. YES죠. Y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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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EER. EER. 그래서 Y는 E. E. EA는 E. R은 ER. 합쳐서 ER. Y는 뭐 중에서 Y. Y? Y? 자민이 서울 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 집. 할머니 집 어딘데? Y. 어? 대구. 어디? 대구. 대구. I. I. E. 짤막. 중에서 뭐 됐어요? E. E가 됐죠. 그 다음에 EA는 뭐 중에서? 멀리. 그렇지. EA는 E, A 중에서 뭐 됐어요? E. 그래서 E, E. ER 됐죠. EE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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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Yard 왜 Yard가 된지 보자 Y는 짤막 A는 에? 그러면 에는 얘랑 합치면 Yard Yard라니까? Yard Y는 짤막 됐고 A가 무슨 소리내야지 얘가 야가 되겠어 얘가 여기까지가 Yard라면 Yard 아 됐죠? 아 여기까지 뭐가 됐어요? Yard 됐습니까? Yard 좀 힘들어했습니다 Yard 할머니 집에서 너무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켰는데 응급을 너무 하기 싫은 거에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계속 유튜브 보고 했다가 하니까 할머니 집 가야되는 거에요 아니 집에 가야되가지고 집 왔는데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뭐 이 친구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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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ch 뭐라고? Winch Winch W는? U I는? E N은? N이 아니고 N 여과의 소리가 Winch CH는? CH는? 합쳐서? W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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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Wonder 그렇지 Wonder Wonder W는? U O O는? O O N은? N N이 아니고 N N N O N O R N R U R WONDER WONDER 그래서 O는? O N 중에서? O 네 그 다음에 E는? E E E E E E E WONDER 네 OK, 그 다음 얘는 yes, 그래서 e는 e, e, e 중에서, e가 됐고, y는 뭐 중에서, i, e 짤막 중에서, 좀 더 비비면, 그래서 짤막 되죠. OK, 얘는, 뭐라고? OK, so, suffix. 아, suffix. 그렇지, sofix. suffix. OK, s는, u는, f는, i는, e, x는, 뭐라고 그래서 합쳐서 그래서 여러가지 소리가 가진 애들을 살펴봅니다. U는 U, U, O 중에서 O 됐고 그 다음에 I네. I는 I, E, O, 안녕 중에서 E. X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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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중에서 X. 그래서 SUFFICS가 된거죠. SUFFICS. SUFFICS. OK. SUFF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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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트 워스트 뭐라고?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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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사람들은 옥스 해요. 미국사람들은 악스. 엑스는 뭐 중에서? 중에서? 오빠 악스입니다. 악스. 악스가 됐죠. 됐으니까 악스. 좀. 좀이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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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몰라? 줌. 카메라 찍을 때 확대하는 걸 줌이라고 그러다. 카메라 찍을 때 확대 안 해봤어? 줌. 나중에 생기면. 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커집니다. 줌. 얘가 왜 줌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Z는. O는. U. M은. 합치니까. O는 뭐가 된다고? U가 된다고요? 줌. 줌. 종환수. 어. 민. 아. E가 이뻔다. 그 소리 안 날라. 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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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굉장히 채빈이한테 들었어요 뭐를? 채빈이 오늘 내일 오늘 근데 채빈이는 왜 부족해요? 왜요? 채빈이는 학원이 영탁 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와이트 하고 있겠지만 와이트 W는 O H는 원래 흐소리인데 힘이 없어서 I는 몇 가지 소리가 O 오 O O O Y Y T는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누가 무슨 소리 나겠어요 i가 i 소리 나겠죠 i가 아닌 새가의 소리 i, e 중에서 끝에 소리 안나는 e 때문에 i 냈고요 e는 소리가 안나네요 white 오케이 그 다음에는 web 뭐라고? 다녀야 뭐 니가 발음하는 거는 이 거야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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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발음하면 돼 web web 할 필요 없이 그냥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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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는데 이건 너무 거미줄이에요 onlin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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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ion let's see, watch 왓츠 왓츠 어? 펜드 3걸로 바꿨어 W는 U A는 아 TCH는 TCH는 CH하고 똑같은 소리네요 왓츠 TCH하고 CH하고 똑같이 grandfather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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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잘했어요 연습 많이 했네 winding 전멸에 가르쳐주던